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올렸던 그 수박아줌마처럼 진상은 진상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을 더 나아간 이게 정말 어려운건데 그걸 해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완전 소름돋는 거짓말로 죄도 없는 사람을 땅에 묻으려고 하다가 결국 목격자에게 오지게 탈탈 털리고 그대로 역매장 당한 여자 원지, 프리미엄 버스에서 어이없는 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20대 여잔데요. 바로 오늘이죠. 속초에서 서울로 오는 그냥 버스도 아니고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실로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분 나쁜 경험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기사님이 되려 작반하장으로 나와서 말이죠. 하여 정말 제가 이상한건지 정말로 제가 잘못한건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글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을 새고 버스에 탑승을 하는 바람에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타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깨가지고 보니까 벌써 1시간 30분 정도가 흘렀고 뭐 대충 눈치를 보니까 휴게소를 이미 지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요 소변이 마려웠는데 진짜 웬만하면 끝까지 참으려고 했지만 이게 화장실이 너무 급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프리미엄 버스 이용 시 서비스 중에 하나인 휴게소에 잠시 들리는 그 버튼을 눌렀어요. 이런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버튼을 누르니까 기사님이 갑자기 버튼을 왜 눌렀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계속 누가 버튼 눌렀어? 이렇게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저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던 터라 대답을 빨리 못했어요.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기사님이 부르는 걸 듣자마자 이어폰을 빼고 네 라고 대답을 했고 기사님이 많이 급하냐라고 묻는데 조금 민망한 나머지 아 네 라고 조금은 작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요 제가 아무리 작게 대답을 해도 그때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맨 앞에서 두 번째라서 당연히 들었겠지 했는데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인상을 팍 찡그리며 거기에 짜증이 가득 올라온 사나운 말투로 휴게소까지 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많이 급하면 지금 잠시 세웠을 때 빠딱 내려가지고 싸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을 보니까 화장실도 없었고요. 아니 그냥 대충 풀이랑 나무만 있는 그런 도로변 갓길이었거든요. 어이가 없잖아요. 특히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대 여자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버스 안에서 다 보일 게 불보듯 뻔한 노상 방류를 해라. 저는 딱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됐어요. 순간 너무 민망하고 화가 나서 살짝 짜증난 말투로 아 여기 말고 휴게소 없어요? 이렇게 물었고 기사님은 휴게소 들렀을 때 안 싸고 뭐했어? 어? 뭐하는 거야? 라며 대놓고 핀 자리를 주고는 그냥 본인 자리로 돌아가버리더라고요. 아 물론 휴게소에 들렀을 때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잠잔다고 들리지 못한 건 제 잘못이 맞아요. 이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동네에서 굴러가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 프리미엄 버스인데 또 거기에 속한 서비스를 당당히 내 돈 주고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정말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휴게소에 들렀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당당한 요구를 했는데 갓길에서 싸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죠. 아 그리고요. 센터 번호를 찾으려고 네이브 뒤져보니까 저랑 똑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 여하튼 고객센터 직원에게 사과의 말을 듣고 마음이 겨우 누그러져서 또 눈물도 멈추고 해서 다시 잠을 자긴 했지만 이때 저한테 보였던 기사님의 행동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거든요. 제가 틀렸나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바로 같은 버스에 탑승을 했던 다른 탑승객이 등장을 합니다. 하루 뒤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글쓴이와 함께 어제 아침 9시 속초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프리미엄 버스를 탔던 승객입니다. 당시 쓴이는 6번 자리였고 저는 3번 자리에 있었는데 특히 이어폰이 아니라 커다란 헤드폰을 쓴 그런 쓴이보다 기사님의 말씀 훨씬 더 정확하게 아주 잘 들었어요. 그런데 쓴이 아니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휴게소를 떠난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버튼을 눌렀고 이에 기사님이 아이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누르셨어요? 라며 친절하게 정말 몇 번이고 이유를 물었지만 끝까지 답을 안 했죠? 그래서 기사님이 아이고 그 6번 좌석에 앉아계신 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번에는 쓴이를 콕 집어가지고 또 한 번 아니 몇 차례나 친절히 물어오셨어요. 그리고 쓴이는 기사님이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미쳤습니까? 여하튼 그래요. 쓴이는 정말 한참을 대답이 없었고 그러다 나중에 에? 라며 본인 앞 옆 뒷좌석 정도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 그런데 대답을 못 들은 기사님이 결국 갓길에 정찰을 하고 쓴이 자리 있는 데까지 가서 정말 친절하게 아이고 손님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은 진짜 귀찮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화장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방금 휴게소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하지만 그래도 기사님은 또 한 번 친절하게 아이고 그 많이 급합니까? 저희가 방금 휴게소에 들렸기 때문에 다음 휴게소가 가평인데 좀 멀어요.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한 번 물었을 때 너는 그때 분명네 라고 했습니다. 이후 가평 휴게소에 도착을 했고 쓴이는 화장실이 아니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러 갔죠? 네 말 맞다나? 그리고 다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해당 버스 회사에서 기사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던 기사님은 다시 한 번 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쓴이한테 다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그러자 당신은 눈을 확 짙겨뜨면서 완전 신경질적으로 뭐가요? 라는 대답을 했고 기가 막히신 건지 기사님은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제가 언제 손님한테 갓길에다 볼 일을 보라고 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진짜 인성 개 터지는 미친 소리가 나왔죠. 아 됐으니까 얼른 출발이나 해요. 결국 여기서 저를 포함해 주변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당신에게 한마디씩 하며 쐈는데 왜 이런 건 글이 안 썼나 모르겠네요. 뭡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 안 쓰는 건가? 그런 건가? 그리고 설마 그 거지같은 난리를 쳐놓고 이딴 글 싸지르면 세상 모두가 네 편을 들어줄 거라고 여긴 건가요? 게다가 한눈에 봐도 그래 큰아버지 아니 작은 할아버지 정도는 돼 보이는 어른한테 그것도 그렇게 친절한 분한테 말투가 그게 뭔가요? 인성 참 여하튼 택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라고 까지만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뒤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잘려버렸어요. 이게 원본 지킴이가 찍고 있는 와중에 글쓴이가 지우고 도망을 가버릴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뒷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대충 느낌이 오죠.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프리미엄 버스에 탄 20대 여자가 쿨쿨 잠을 자느라 휴게소를 놓쳐가지고 휴게소 들리는 버튼을 눌렀다. 프리미엄 버스에 포함된 서비스라고 합니다. 기사가 노발대발 아니 아까 안 싸고 뭐한 거야? 이렇게 난리를 치고 갓길에 세워가지고 야 너 나가가지고 얼른 풀밭에 가서 싸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에 글쓴이는 아니 프리미엄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이게 말이 돼?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참았던 눈물을 쏟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걸 댓글에 같은 버스를 탔던 승객이 등장을 해버리네? 그리고 반박이 불가능한 팩트를 확 꽂아버렸어. 그러니까 쓴이는 다음 휴게소에서 오줌 시원하게 갈겨놓고 망상 속에 있는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걸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결국 기사 아저씨 꼭지가 확 돌아버리는 거지 승객들도 같이 댓글 1번 그러니까 지금 이 진상은 차량 내부 CCTV가 전부 녹화된다는 거 이걸 전혀 모르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용감한 거지. 그렇지? 2번 아니 근데 겨우 저 단계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아니 분명 휴게소에 들렀는데 그때는 안 싸고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오줌 마려워! 이러면서 휴게소 가자는 버튼을 눌러버리면 이거 모르게 내도 다들 개빡칠 것 같은데 그렇죠? 폭풍 설사도 아니고 3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겪어온 몇몇 여자들 망상을 지가 실제로 당한 걸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진짜 소름돋고 그냥 다들 근처에도 가기 싫어했어요. 네? 무서워. 달달달달달. 4번 가끔 저런 애들 보면 정말 정말 신기하지 2년 전이었어요. 한여름이었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또라이 같은 여자애가 갑자기 비상인터폰으로 기관사한테 추워! 에어컨 꺼져요! 이러는 거야. 이때 기관사분이 아이고 지금 여름이라서 너무 듣고 습해가지고 승객분들 다수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몇 번이고 읍소를 했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에어컨 꺼라며 와 결국 기관사분이 방송으로 아이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잠시만 끄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또라이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지 에어컨 꺼자마자 바로 내려버렸는데요. 그때 당시 같은 칸 승객들 남는 옷을 모두 한숨 푹푹 쉬면서 저런 미친 게 다 있냐 이렇게 욕하고 난리 났었어요. 5번 와 진짜 이건 또 뭐냐 정신병인가 신상 마렵다 6번 나한테 개뜬금 없이 야 너 왜 자꾸 날 쫓아오는 거야 내 속옷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나는 당연히 어이가 없으니까 얼타고 내 친구가 누나 미쳤어 이러면서 대신 싸워줬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해요 아니 내가 그럴 걸 어떻게 알았을까 7번 와 진상집도 모자라 글을 완전 개그지처럼 써가지고 사람 하나 묻어버리려고 했던 거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소름 돋는다 목격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언제였지 옛날에 독서실에서 공룡 독서실에서 자기 춥다고 그것도 실내 온도가 24도로 맞춰져 있는데 춥다고 계속 에어컨 꺼버리던 그 진상 생각이 나네요 그 글이 이야 그래도 아까 그 수박 아줌마는 그냥 틀렸지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들이미는 그냥 그런 진상이었어요 근데 얘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완전 부정망상이잖아 이거는 거의 범죄 아닙니까 무거죄 아무튼 그래요 글 지고 도망갔으니까 뒷일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